네 오늘 뉴스타페는 조금 전에 거제에서 들려온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국민적으로 이목이 많이 쏠렸던 제후조선해양의 하청노조 파업인데 이게 이제 멈춰설 것 같습니다. 50일 만에 섭상이 타결이 된 건데요. 일단은 꼬인 실타래가 풀린 것 자체만으로도 다행이긴 한데 여러 문제점도 남았습니다. 이 얘기 지금부터 하나하나 속보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속보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0일 만에 협상이 타결된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동자 파업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현정 위원님. 대통령이 공권력 투입 가능성까지 경고를 했으니까 파구 면했다. 이걸로는 좀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글쎄요. 파구 면했다고 하지만 이번 대우조선해양, 지금 이 하청노조 파업은 지금 우리나라 노사가 당면하고 있는 아주 모순 자체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산업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공적 자금이 투입된 회사입니다. 지금 벌써 공적 자금만 9조 원이 투입됐고 지난해도 1조 5천억 정도의 적자가 난 회사예요. 50여 일 동안 지금 공장 운영이 완전히 중단이 됐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피해액이 지금 8천억이 넘어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00여 명 되는 지금 하청노조원의 저 파업이 전국적 이슈가 돼버렸어요. 결국 이게 지금 오늘 임금 4.5% 인상, 그다음에 노조 전임자 인정 등등이 됐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 내용을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사실은 이 문제에 집중했던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 이 노사가 손해배상을 취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각계 산업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하물련대 경험했지 않습니까? 불법 파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불법 파업해서 나중에 손해배상 안 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산업구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그럼 이 8천억 손해는 누가 감당을 해야 됩니까? 결국은 산업은행, 산업은행 누구 겁니까? 국민들 세금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이 파업에 대한 후가는 모든 국민들이 세금으로 지금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도대체 누굴 위한 파업인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저런 방식의 파업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인 제재 없이 그냥 없었던 일로 하겠다? 저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은 없다. 즉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했던 법과 원칙은 완전히 없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보면 이 앞으로의 법적인 처리 문제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창농성 중인 유채환 부지회장 그리고 우리 한국조선업의 상징인 옥포조선소 제1도크도 이제 철창농성이나 고공농성을 풀겠죠. 오늘 타결이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속보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임금 4.5% 인상 고용 승계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에요. 김근식 교수님. 지금까지 있었던 피해와 관련해서 파업한 노동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 부분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합의를 못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좀 난제입니다. 마지막까지 아마 협상이 타결되면서 그 부분이 쟁점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다행스럽게 농성은 풀기로 합의를 했지만 여전히 민영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합의자를 못 찾은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현종 의원 말씀대로 파업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지만 불법 정거는 이건 분명한 불법 행위거든요. 또 그로 인한 국민적인 어떤 손실이라든지 또는 대우조선해양이 갖고 있는 경제적 손실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보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끝까지 그 잘못을 물어서 책임을 지는 건 저는 일반적 원칙으로 분명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원만하게 타결이 된 만큼 이후의 과정에서 이 민영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형사상 처벌을 하는 것을 끝까지 저는 조사를 해서 불법이 있고 또 잘못된 범법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부뿐만 아니라 파업에 참여 노동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형사상 책임을 물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민사상 손해 액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건데 그 민사상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그게 실제로 보상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파업에 참여한 전체 노동자가 다 분담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나누는 이야기는 지도부만으로 일단 한정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 의해서 일단 형사상 처벌은 법적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어서 끝까지 우리가 다시는 이런 불법 정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민사상 문제는 지도부가 책임지는 선에서 저는 타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피해액이 거의 1조 가까이 됩니다. 50일 가까이 파업 진행하면서 여러 피해액들 특히 조선업에 대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요. 아까 이현정 의원님이 나쁜 선례 얘기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본인들이 좀 책임을 면제해달라 이 요구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8천억에 대한 손해는 어떻게 되는 건지 글쎄요. 타결은 됐지만 여러 숙제들이 참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악순환의 고리를 저는 윤석열 정부가 끊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사실 이런 파업을 해도 민사상, 손해배상 이런 것들을 청구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금속노련에 대해서만 30억 지금 이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파업을 벌이고 이렇게 국민 손해를 일으켰는데 본인들은 아무 책임도 없다? 그리고 이들은요. 또 승승장구해서 이제 회사로 돌아갈 겁니다. 파업에 참여 안 했던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그래요. 무슨 개선장군처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아무런 피해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대우조선과 국민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줬으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노조는 똑같이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하청 노동자들은 원래 코로나 전에 깎였던 임금을 정상화해달라는 거다. 30% 이상 이런 거 아니다. 아니 그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 그것 때문에 월급 안 갚인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앞으로 그걸 책임을 져야 됩니까? 문제는 합법적인 파업과 합법적인 것,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의 노사관계가 저는 정립될 수 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 형사상 문제뿐만 아니라 민사상 문제도 반드시 지켜져야지만이 앞으로 이런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내내 이런 식의 파업이 나면 또 이렇게 대한민국의 모든 게 거기에 모든 영향을 투입하고 이 손해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된다는 겁니까? 저는 이런 식의 순환 고리는 반드시 끊어야 되고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연금개혁, 노동개혁 앞으로 개혁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단 행동을 해서 불법적인 행동을 할 경우에 이렇게 봐주기 시작하면 앞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물론 그 논평에 덧붙이자면 현 정부도 잘한 거 없다. 대통령이 긴급 장관회의 주재하기 전까지 다 장관들은 뒷짐지고 있었냐 이런 비판도 정부 차원에서 동시에 받았었는데요. 일단 조금 전에 거제에서 들려온 소식 대우조산 해양의 하청 노동자 파업이 50일 만에 타결이 됐고 앞으로의 추위, 후폭풍들도 잘 지켜보겠습니다.